2. 3. 4. 3. 4. 4. 왜 너 게임 나갔냐? 튕겼어. 정신. 터버릭 오지는데? 니가 존나 부드러운데요 지금?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? 그냥 이상한 제이더처럼 없어서 그런데. 그런데. 제이더 니 최고로 했으면 X때 그거래. 2080 아니야. 할래다 존나 귀찮아갖고 안했어 X발. 요로리를 얻고 있음. 네. 나 무슨 언어 바꾸는데도 이렇게 내버릴까? 그니까 언어 바꾸는데도 이렇게 깔려서 언어 제대로 바꾸지 못해 그니까 너도 그랬냐? 어? 너도 그랬어? 응 나 멀티에서 언어 바꾸니까 이게 게임 멈췄어 아 나 보일로 먼저 좀 내리고 가야겠다 어 뜨거워 음 방금 서버 입력시간 초과 그건 뭐지? 나 뭘 했다고요 아저씨? 뭘 안해서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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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으로 게임으로 세이더하면 되게 좋아 원천이는 짓고있고 나는 파밍하고 있고 어떻게 안짓고있네 응 응 아까 돌집 있다고 어떤 병신새끼씨 말 말을 못해요 병신 있었는데 맞아요 말 못하면 병신 있었어 방금 여기 도둑 누가 설치한거지? 초록색 돌이면 우리가 한거 아님 원래 있는 아 그래? 약간 녹슨 돌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어딘지 너 어떻게 알아 내가? 텔레프로 한번 시켜줄 수 있어? F3 누르면 좌표 나와 XYZ 쪽 치트 껐는데 좌표가 어디냐면 X24 Z94 94 Z94 잠깐만 X 뭐라고? X94 X94 X24 Z94 X94 X94 Z94 X9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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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음 우리 미기야 원천을 만날 수 있겠다 좋아 열어준 의미는 그냥 지 혼자 왕따가 되고 싶다는 건가 아 너무해 아 진짜 얼마나 한 거예요 저로 호미 바로 앞인데 스펀지야 바로 앞 땅이 촉촉하네 아니 땅 파고 있네 우리 그러면 돈 털을 가지러 떠날까 개소리야 땅 파 아 이거 뭐지 인터페이스 이거 무슨 키였지 그 자표 뜨는 거 F3 아 다 F3 오케이 좌표도 안 떼어놓고 좌표도 잡고 있었어 병신인가 아니 아니 좌표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문이 왜 한 칸이야 위에 막 아아 들어갈려고 아 큰 섬 하나 찾고 싶은데 큰 섬 아무 때나 살아 오 섬이야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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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여기 있어 아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지가 닫았어 정신 나 둘 맥껏 닫아주라 아리가또 아리가또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이거 뭐지 가지고 있는 짐 반디 가는 게 무슨 키더라 오른쪽 침대를 만들어 나 약촌 먹고 올게 나 약촌 먹고 올게 응 윙멘트라이 켜놀다 윙멘트라이 켜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해외 세트에서 못 사잖아요. 왜 못 사? 어? 살 수 있어요? 알아서 사세요. 전 안 알려줄 겁니다. 어? 수입이 되나? 생각을 해보세요. 님. 안 될 것 같아요. 저기서 사면... 아! 빠졌어! 잠깐만! 알았어. 오케이. 좋아. 이제 평생 안 되는 걸로 알고... 아,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잠시만 뵐게요. 안녕. 무슨 거 뒤졌어. 아, 왜요? 아, 지금 땅팔니까 용암이 있네. 그래서 땅팔 때 조심해야 돼. 벌써 네더까지 들어가려고? 뭔 소리야? 용암, 용암, 용암. 아, 난 바로 내동 안 될 줄 알았지. 아, 물이 붙었는데 안 꺼져. 이거 어떻게 꺼야 돼? 물. 물이 써야 돼. 아, 미스프리인데 체력은 안 달고 있는데 몸에 물이 붙었어. 어, 그거야? 아, 근데 컬투하대 진짜로 프로스터범을, 술 시킨 것도 재밌어. 와, 엄청 싸다. 어, 야, 밤이야. 어, 나 공격받는데? 아, 에너지! 근데 설마, 모듬어서 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냥 제가 좀... 모자란 씨, 보다. 집약이 또 쳐준다. 아 모자라다니. 말 석가하네. 팩트를 좀 주시지 말아줘. 개장이 나니까. 어 쟤 안 지나쳤다. 한마디도 안해. 한마디도 안해. 아 문 열어줘 원촌 문 열어줘. 아 쫓아오고 있어 애들이. 아아! 죄송합니다. 모자라지. 잘 돌아가잖아. 원촌아 제발! 원촌 너밖에 없어. 아 지지기 싫다고 빨리 문 열어줘. 문 열어줘 원촌. 아아! 아아! 내가 너무 찰떡아. 빨리 와. 응 진출한다 이제. 병신! 아 그것도 왜 그래. 너 거기에 무슨 안 붙어있냐? 어. 아니. 아 지금 화면사네 모자로 모자로 붙어있거든. 나 왔다 들어와. 나 왔다 들어와. 너 체중 쓸게. 고마워.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쓰고 나서 고마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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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긴 방송하고 대신에 남자끼리 물고 빠는 거니까 아무 문제 안 되고 맞아 남자끼리 그러는 거야 괜찮아 존나 웃기도 했는데 옛날에 랩 안 돼서 저는 방송이 신념을 지키고 뭐 자본주의가 노예되지 않겠습니다 가면 또 내가 갑니다 맨날 그 돈으로 오잖아 3개월이야 벗어 맨날 이런 다른 방송 플랫폼 터졌으면 거기 속해 있던 일반 애들은 다 어떻게 되나 다 나갈이죠 이제 다 따로 이제 그 둘 떼고 새로 만드는 건가 내 생각에는 피번을 생생 죽는 거야 이제 피번 아마 해체 될 거니 이 정도까지 터졌으면 내 생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지누이 어떻게 뭐 안 되겠네 지누이 좀 크잖아 맞아 지누 충격 진짜 많이 받았어 이번에 불쌍해 지누 지누 지금 최근 러스트 그렇게 존나 불쌍하기만 해 맨날 당해 걔는 이미지가 약간 아 근데 나 최근에 템템버린 구독하고 나루타 터졌거든 지누 구독하니까 이거 터졌으면 어떡해 걔 쿨 쌤임 지금 나 아 그러니까 여기 다 투수밖에 없네 나 이렇게 투수만 많을 줄 몰랐다 여기 아니 나도 최근에서 해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터진 거야 아 키모 팀 재밌었는데 키모 한방 할 때가 진짜 재밌었어 그거 마피아 할 때 개 재밌었는데 바나나 있어가지고 지누 페뉴만 있을 때만 봐도 난 아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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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운 사람이지 아 그냥 김오지 배운 사람이야 배운 눈이지 근데 그때 꽃핀이나 그래도 다 괜찮은 애들 밖에 오는데 상둘이 꼭 망쳐요 페뉴는 역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개새끼야 인간 아닙니다 그 와중에 코레트는 방송 켜고 말을 다 짓거려도 걔는 용서받다 걔는 원래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가 뭐야 그거 그거예요? 그 가그? 그거 그 사건이 그 사건 때문에 코레트는 방송 켜는데 시발 가드레일에 브레이크 안 맞고 돌진한 거 나 존나 재밌어 하면서 그 와중에 존나 재밌어 어디있어 같은 피포면서 이미 걔는 근데 걔는 이미 잘 깔아놨어 그니까 자기는 이미 인성 쓰레기로 포장하고 왔으니까 걔 아무리 인성 지내도 머리로 깔 사람이 없으면 걔 쓰레기인가 알기 때문에 누림아 너도 별로 문제 없을 거야 방송하는데 잠시만요 아 누림님 누림님 근데 솔직히 지금 방송하려면은 나이 속이고 성별 속이고 다이아 아니 성별은 못 속여도 나이는 속여야 돼 솔직히 아이애 답은 버추얼 유튜버가 있잖아 버추얼 유튜버 아이애 아이애 버추얼 버추얼은 무슨 소리에요 갑자기? 기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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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추얼로 하라고 그러니까 방송할거면 아아 도전 보충은 신상으로 쳐보면 되나? Och 너무 아저씨suppory ㅋㅋㅋㅋㅋ 목소리만 여자에다가 원천아 혹시 가갖고 그것 좀 가져와주면 안돼? 나무 안대 아..광산같아 찾은거 같애 광산 찾았거든? 나 있는데 좀 가져와주면 안돼? 그거.. 그거.. 혹시 그건 없나요? 비비중에 코너샷 코너샷? 75만원 쓰고 얼마요? 인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 뜯어도 팔면 그거 살 수 있어 됐죠? 근데 광산에 있어 지금 벌써? 아니 같이 파고 있었잖아 병신아 어디서 찍는데? 거미다 거미 잡.. 구전 막아봐라야 아 지금 거미랑 싸우고싶은데 물이 없으면 얘한테 와 여기 위에 광산이 있다 안돼 물 막음 물 막음 진짜 옛날에 피버에서 우스깨수리로 피버 최종 컨텐츠는 고수다고 했었는데 실제였어 지금 최종 컨텐츠는 고수다 지금 최종 컨텐츠는 고수다 지금 최종 컨텐츠는 고수다 포함하고 있는데 짱개자본이 다 해먹고있음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짱개자본이 다 해먹고있음 그거 씨X이 관우 씨X이 너무 쌔 제발임 왜 좋다고 만들었는지 이해 못하겠어 짱개자본 본인이 뭐 말했잖아요 방금 아니 구매하는 게임에 이렇게 우피성으로 집어넣으면 안되지 아무래도 어 응? 저격당해버렸는데? 저격당해버렸습니다 개진딴가? 스킬랜턴도 뒤집네 나 아하하 미안해 괜하지 말아줘 템이나에서 해 어디있는데 니 피가 2밖에 없어갖고 안돼 좀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좀비야 왜 배죽이 좀비야 아 미안해 내 친구들한테 친구들을 대신해서 사과할게 아 말을 안들어 애들이 하하하하하하 사과줘 될 일이 이게 어? 제게해라 빨리 하하하하하하 원인한테 이거 나만 배송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한번만 봐줘요 레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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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하는데? 하하하하 아니 너무 웃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 저거야 저거는 카비라가 아니고 캘투자던데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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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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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레지나 미쳤네 레지나 개웃기네 나 지금 피 없었고 템 1설류 가다 뒤진다니깐 뭐 어떻게 버려 템을? 먹어볼게 이거 좀 이상 없어지겠지? 나무 여기 나무 필요있으면 돼 템 옮기면 지속시간 길어 오랜 만에 트위치 한 번 켜볼까? 뭔 상황인지 구인집 할까? 트위치에서 운영 못해? 피바 아무도 방어 안해요 할 리가 있냐 열어! 열어! 열어 죽지 마잖아 제가 지금 코렉트 엉파라는 재미로 트위치 보고 있었는데 엉팔 엉팔 코렉트 손절개 꿀 나무 위키에 막 그거 있던데 코엉파는 코렉트 언제나 바로 오나 약자다 코엉파 그렇게 해도 적응되고 코엉파 이제 신경 안쓴 이마코 이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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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근데 왜 6개월 전 일을 들이치갖고 이렇게 터진건지 참 볼 거 없애는 것도 아쉽다 이제 최근 마루마루 터지고 다 터지 마루마루도 터졌는데? 솔직히 나도 진짜 이분마다 돈 주고 보고싶은데 어디서봐 근데 아 맞다 마루마루 나 그 마루마루 스트리머인줄 알았는데 마루의 몸 마루의 몸 마루의 몸인줄 알았는데 마루의 몸은 뭐 빨리 이식수도 존나 웃기던데 마루의 몸의 몸 마루의 몸은 역시 앗싸들은 다 투수였어 그런거였어 모두 내 친구들이었구나 ㅋㅋㅋㅋ 아닌데 앗싸라니까 왜 친구를 찾아 그러니까 나 씨밤 씨 민쌘데요 근데 왜 투수야 내 친구 중에 투수 많은데요? 핑크 다같이 왔어 라고 핑크 다같이 왔어 라고 그런 논리니까 알겠어 나도 왔어 알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왔어 슬라임이다 슬라임 스포한 어 그래? 슬라임 죽여서 모아둘 수 있지 슬라임 볼 필요하지 않던가 나중에 나중에 거의 영용으로 쓰지 슬라임 나 나 광산 갔다 올게 같이 할래? 광산 이쪽이야 아 인베이터 자꾸 헷갈려 계속 휴 누르냐? 아니 아니 좀비는 언제 옴? 아 저잉아 독립했다니까 누가 안와 저기가 뭔게임하면 저래 맨날 야 지금 누가 자기 여자친구 안담았다 할까봐 카채도 맨날 페이스 엔지니어로 혼자 갖고 와던데 그리고 언제 돌아와가지고 카채는 그래도 좀비가 났지 카채는 돌아와서 야 씨발 저장해라 그리고 부스장해 어 스페이스 엔지니어도 해왔는데 옛날에 했어 지금은 저도 하고싶게하는데 무기 하나 밖에 없어 똥게임하면서 안하고 나 그때가기 전에 존나했는데 그때 했어야지 초대해졌는데 안했잖아 뭐 존나해 하루 안 들어갔잖아 스페이스 엔지니어 저도 있어요 다음에 같이 해요 싫어요 뭘 또해 또해 한 번 했으면 됐지 맞아 한 번 죽였으면 됐지 여기 원래 인성파탄자인거 몰랐어요 으악 으악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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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요즘 영상도 안올리네 아 올리네 누구 개구멍 올렸다고? 아냐아냐 4일전이면은 사건 터지기 전이지 어 사건이 2일인가 3일전에 터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새로 진행된거 없어 오늘? 아직 없어요 나 어제 차 뉴스 밖에 못하 저도 저도 아는거 없음 저는 그 사건은 누가 알았단 말이야 흠흠 나 기기를 그문나가 어디갔어 흑 누림이가 갖고 쳤지 흑 무슨소리야 갖고 뛰다가 지금 원샷 뒤졌어 흑 흑 쟤가 원샷 갖고 뛰다가 원샷 뒤졌다고 진짜 어디갔겠어 흑 흑 흑 흑 이거 우리 1.13버전 맞지 어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최신이냐 정판아 우리 같이 살래? 어? 동가? 정판아 우리 같이 살래? 응 그 다음에 없는 걸 보이니까 긍정으로 알았대 이렇게 그건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손절 의미 이거 아니에요 정판에서 손절할 리가 없어요 두 글자로 손절 몰라? 원천아 방염물도 사라졌으니까 빨리 와 빨리 와 원천 지금 저기 개발하기 바쁘다고 어차피 저 누리힘이라는 새끼가 모든 걸 다 빼갔자 아닌데? 원천 나 죽여서 다 찾아간다 그래? 설이랑 다 들고 틀려다가 하룻밤만 잔다니까 죽여버리는 것 봐 우리집 찾으면 내가 아니 씨발 내가 도둑질하게 대놓고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는데 누가 재워주냐 개새끼 도둑질하게 하룻밤만 재워줘요 씨발 말이란 데서 아니 원천 이건 좀 짓고 넘어가자 이미 도둑증 성공했었어 근데 받기 위험하니까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게 뭐 잘못했어? 어 아 그게 잘못 안되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 그기 말이야 자 빨리 드나자 넘게 바다로 아 창조의 알 너무 귀엽다 어 방금 아래에서 누구 죽은 것 같은데 원천이 밖에 뭐 잡고 있냐? 몰라 아 아 아 태스크님 하하하 태스크님 안에서 막 코디파운드 공격당하고 튀고 있어 지금 좀비 세마리에 죽기면서 나 이거 나무 이겨있으니까 나 어떻게 바로 갈수도 없고 안타깝다 구경밖에 못하겠다 정말 어쩔 수 없지 저런 걸 씨발 안 돼 저런 게 인간이라니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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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어디 가서 인간이라고 하지마 아니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구 구해줘마라 나 지금 내가 나무를 키 하겠다는데 지금 내가 나무를 키 하겠다는데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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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BR위로 키는 의미가 없는데 ㅋㅋ ㅋㅋ ㅋㅋㅋ ㅋㅋ 이 쏘버 안에서 다 같이ardan ㅋㅋ earthquakes 현막하게 같이 살고있구나 현막하게 같이 살고있구나 도둑질할래 들켜서 칼팡먹고 뒤진 도둑질할래 들켜서 칼팡먹고 뒤진 도둑하묵기 씨발 눈이 미친드마 와 화목하나 화목의 의미가 내가 잘 모르는건 아니겠지 도둑질할래 声 정답 도둑질할래 화목이라는게 어려움법이야 사람끼리 도둑질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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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누리 봐 양심이 0.1%라도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진짜 아쉽다 다 같이 행복하실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쉽다 저는 병식새끼가 아직도 살아있다 원수아 어떻게 해주면 나 용서하게 있니? 그냥 꺼져 그냥 꺼지면 돼 나 잘못했어 용서하게 해줘 우리도 한 3일 동안 같이 살았잖아 서로 없으면 못 살았잖아 방패 너무 쓰레기인데 우리가 키우지 말 걸 그랬다 근데 이거 해지는 기준이 어디 떠있지 이거? 근데 이거 해지는 기준이 어디 떠있지 이거? 뭐 말이야? 원래 한.. 하늘 봤어야 되나?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이해를 못할게 나도 한국말 아세요? 한국말? 한국말 아세요? 한국말 아세요? 한국말 아세요? 네 이지 근데 왜 못해 명신아 뭐? 뭐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죄송해요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괜찮아요 przy czym? 하하핰 하하핰 하핰 'm UTARAL?! 어휴 includes 나 굳 저희가 반대로 회 그냥 이게 말씀 Alright? 어휴 자 그룹 어휴 예아, 아이노우 니 노 시바냐라, 우리 모두 알 예아 I can speak with you 예아 오케이 Just stop, please 오케이 알겠어요 하얀 까리마시따 이 비스 개 극현 도구 극현 그 꼬카라와 미홍 5대 이시파이네 야 거북이 있어 야 거북이 뭐야? 장면 뭐 줘? 거북이 죽이면 미역 줘 먹을 수 있어 미역을 어? 진짜요? 미역 줘요? 거북이 죽이면 미역을 주는 거? 이해는 안 되지만 왜 미역을 주는 지 바닷속에 있는 무슨 수풋 같은 거 있거든 그거 자려도 그거 구워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칸씩 줘 반칸씩 있구나 거북이 잡는거 ㅈㄴ 힘들다 나 도끼 깨졌어 거북이 ㅈㄴ 단단해 건비면 안돼 잡았다 아 잡았다 거북이가 니 공격했어 거북이 ㅈㄴ 착해 나 때린거 다 맞아줬어 자 천사야 거북이 M이네 어 도끼다 도끼야 이리와 더는 내가 뭔 말을 한거지 나도 순간 아버지 내 귀를 의심했어 그러게요 아니 어머니란 뜻이 아니고 나도 아는데 순간 의심했어 뭐라고? 길게 마주있으네 그렇게 말하면 될거지 그중 한분이 저분이라 하십니다 아 나 이 배경음악 되게 좋더라 어 이렇게 손절을 이렇게 따름말을 어 어 음 뭐지 누가 지금 나 부르고 있어 나 지금 안들려가지고 세상에 아무도 안불렀어 아무도 안불렀어 정신아 제가 잘못했어 어? 어? 왜요? 아무것도 안들린다고 했는데 어 어 그 그 그 그렇죠? 응 아무것도 안들린다고 해서 설마 들었겠죠? 그치? 맞아 이제 들리네 들어보였단다 어 어 더 들을래? 인생 노빠꾸란다 인생 노빠꾸 122 120 펌슨아 혹시 농사 선보이니? 펌슨아 혹시 농사 선보이니? 펌슨아 나 다시 돌아가려야지 미친냐고 펌슨아 와 나 지금 방금 존나서러 쫄았어 진짜 아니 나 지금 선물 짜주고 가가지고 선물 주고 좀 환승하게 지랄하지만 선물이 너겠지 병신냐 아니 나 지금 나무 셋세트 태아가고 있어 나무 나무보다 물이 필요한데 나무를 맥힌카만 뭐 그렇게 필요한데 어 어 잠깐만 잠시만, 신호 왔다 갔다올게요 해변을 빌어 오랜만에 신호 왔다 갔다올 아 진짜 나 갑자기 엄청 죽고있어 마바스 뺏겼어 캣었었는데 그 보라색 캣었었는데 제 캣 그런거 뭔데 그런거 못봤대 병신이 하나 어 시벅 있었는데 아 나 잃어버렸을지 맞다 아니 그냥 원천이랑 개 쓰레기 만들잖아 원천아 돌 4개만 가져갈게 아니 집으로 어디로 가 다 가져가 진짜 개 쓰레기 다 가져가 어? 거기 있는거 다 가져가 진짜로? 가져가 가져가서 막 써봐 끄는거 아니지? 하하하 내가 가져가 원천이 손절했다 원천이 손절했다 원천이 손절했다 원천이 손절했다 애초 못먹는데? 구워야돼 이것도? 어 구워야돼 아 집을 채워갖고 빨리 타겠다 내 말에 뭘어두는거냐 구워서 먹어야되다 내가 네 말을 듣겠어요 아 미안 실수 이거 조만간 듣게 알려줬어 구워야돼 공격 우리 마디 내 앞에 보이지 마라 죽여버린다 intens이 그게 어디서 그게 어디고 니가 어디에 어디에 위치했건 네 눈앞에 보이는 순간 너는 그냥 죽는다 일단 내 생각에 중파는 지금 존나 멀리서 지금 지이만 생활하고 있어 지금 이게 자기 남자친구를 깨닫는다고 카치가 그랬던 것을 지도하고 가는 것 같애 이미 죽이러 가야 되나 자 둘이 너무 쉬었다 형아 조심해라 말했다 보이면 죽는다 이렇게 손절시켜 버리다니 난 바다라고 한다 이제 무역을 시작한다 바다로 오다 보면 나 있을거야 내가 꼭 너를 죽여줄게 막혔다 진심이야 내가 왕창한테 기본 자금을 받았으니까 기본 자금으로 개청해 주도한다 물론 허가받은 자금은 아니지만 괜찮을거야 아 문도 하나 가져올걸 그럼 만들어야 되네 비친새끼 아뇨 아니 만들기 힘든것도 아니고 존단한팀이 힘든걸 수입을 다켰다 누림이 발견하면 바로 죽여야겠다 왜그러냐 내 털을 오염시킬 수 없다 진짜 아무 잘못도 아닌데 너만거 아니냐 수다리 어떻게 만들냐 이거 빡대기로 도로 왜? 아니야 왜 말해줘 아니야 지금 둘이서 비밀리 스팅하고있지 지금 이거 여기 하는것보다 위로 쏘는게 낫지 않을까? 아니야 아니야 나 이렇게 할거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뭐지 반반 나눠 둘이 만났어? 아니 뭔데 알려줘 싫어 외롭단 말이야 아 그럼 여기로 와 니가 나 죽여줄게 나 이상한 소리들려 지금 그쵸? 내가 너 죽이러 가는 소리 막 하는소리들려거든 지금 어떤새끼 막 터는소리들려거든 여기 낚싯대 하나 만들어 놨다 오 돌 구울려 했는데 잘했어 뭔지 하고 있네 채팅 어떻게 쳐 어? 채팅 어떻게 쳐 끼었나 어디? 어 이렇게 개꿀되네 내가 뭘 해야지 원천이 나 용서해줄까 내가 뭘 해야지 원천이 나 용서해줄까 아 뭐지 원천이 눈에 안보이면 돼 아 뭐지 원천이 눈에 안보이면 돼 이리부터 여기도 두림아 여기 오래 가 두림아 여기 오래 가 우와 도둑을 받아주네 처상 얼마나 이상한을 만들거야 그래 내 아이차 어? 나 군대를 모으고가서 이제 어? 그래 열심히 해 뭐지? 계산 잘못했네 원천아 응? 여기 지하 내려가는 입구 여기 있다 응 봤어? 맞겠지 너 집이야? 아니 뭐야? 공장 지금 시간 어떻게 확인하더라? 나침반 있어야 돼 오빠가 이제 확인하네 뜨시기 뭐하세요? 퇴변하고 왔어? 야 오우 갸꿀 야쿨? 예스 렛 미필소 화이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렛 미필소 화이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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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아 기분이 진하다 하다리가 더 이상 없다 못 올라간다 하다리 그래서 127cm 하겠다 야 이 이 기분은 빰빰 위로 어떻게 올라가? 세단 있어 안쪽에 하나 새 새 베리세르크 베리세르크 도둑 도둑은 안받아요 마크 재밌어요? 도둑이 말이 심하네 고참 댓글잼이지 도둑같은 미안 도둑같은 미안 도둑같은 도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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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하고싶다 오랜만에 마크 재밌어 오랜만에 계정이 없음 재미없다고? 계정이 없음 아 계정이 없음 고로 못 타 저거 뭐야? 저거 마그마 블럭 닿으면 무지 닿으면 아파 네 아파요 내가 방금 뭘 들흑은 것인가 날 구사필 사람 구한다 테스트크장한테 가 아니 난 너 갖고 내가 딱 파란 데 파야 되고 건물 지으라는 데 지워야 되고 그래야 돼 그냥 너의 새끼 구한다고 해 그냥 응 이거 잘 끌리? 개쓰러기 새끼 아 언제 아침인데? 다이아몬드 그대가 친구야구만 추가해! 정말 추가해! 요즘은 다이아몬드 몇 가지 데려가야 돼 옛날에 13위여에서 보였는데 13위였잖아 어 그러니까 13위에서 구했잖아 옛날에 이제 안 보이나 13위에서? 보이긴 보일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기반함 위쪽? 거의 위쪽? 진짜 한 5정도 되겠네 네 그 정도 되던데 나 그거 뭐 뒤지겠어 잘가 엄청 오니까 좋다 엄청 그렇게 날 버리기야? 네가 날 버렸잖아 네가 날 버렸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 이 상상 속에서만 네 아트리스님 제가 왔어요 뭐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그거 쏠자 아니에요 그거 아저씨 영웅인가요? 이젠 아니야 아저씨 그 영웅 맞죠? 이젠 아니야 나무 다 어디갔어 나무 조심하겠다 그거보고 감동목은 이젠 아니야 로우드오그가 준비됐다 용암소리가 들린다 네 제발 예 정 monitore 네 네 하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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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